어느새 400만 명이 10조 투자한 국민 재테크 통장이라고 불리는 ISA라는 이 통장이 요즘 아주 핫합니다. 이 ISA가 2016년에 발행이 됐는데 그때는 그렇게 혜택이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2022년도에 개편이 되면서 좀 혜택이 늘어나면서 그때 좀 가입자가 늘었고요. 다시 혜택을 좀 더 확대해 주겠다는 그런 뉴스가 나오면서 ISA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는데 한 개의 통장에 국내 주식, 펀드, 예적금까지 정말 다양한 금융 상품을 하나의 통장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만능 통장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1인 한 계좌만 개설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두 가지로 나눠요. 서민형 같은 경우는 급여가 5천만 원 이하의 근로자이거나 종합소득이 3,800만 원 이하이신 분들만 서민형에 가입이 될 수 있습니다. 소득이 낮은 분들한테 좀 더 목돈 마련하는데 혜택을 많이 주기 위해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눈 상황이고요. 서민형에 해당되지 않는 나머지 만 19세 이상인 분들, 근로소득이 있다는 분들은 만 15세 이상부터 일반형에 가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ISA 계좌가 왜 인기냐라고 봤더니 혜택이 정말 많아요. 비과세 되는 부분, 분리과세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200만 원까지는 비과세다. 어떤 의미냐면 100만 원 이자를 받았어요. 세금을 뗍니다. 15.4%, 15만 4천 원을 떼고 나머지 이자만 주거든요. 근데 이 ISA는 한도가 200만 원까지는 비과세를 해준다. 비과세 부분을 넘는 부분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 예제를 보시면 600만 원 정도 이익을 발생을 했어요. 일반형 같은 경우는 200만 원까지 비과세가 됩니다. 나머지 400만 원은 9.9%를 적용을 해서 이 39만 6천 원을 세금으로 내는 거죠. 원래는 600만 원 이익에 대해서 15.4% 92만 원이어야 되는데 39만 원만 내니까 어때요? 53만 원 정도 절세할 수 있다. 여기에다가 지금 또 이게 손익통상이라는 게 있어요. 일반 계좌에서 손실이 천만 원이 났고 이익이 천만 원이 났어요. 이익이 난 천만 원에 대해서는 세금을 낸단 말이에요. ISA 계좌에서 운영을 해가지고 손실 천만 원, 이익 천만 원이 났다. 플러스 마이너스 돼서 제로죠. 세금을 아예 물리지 않는 거예요. ISA 계좌의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이게 한계가 좀 있기는 해요. 만기라고 나왔는데 의무 가입 기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최소 3년은 유지를 하셔야 돼요. 3년 안에 해지를 했다. 절세 혜택을 받지를 못하는 거고요. 대신 추가적으로 가산세를 낸다거나 이런 건 없습니다. 굳이 해지하지 말고 중도 인출이 가능하거든요. 대신 원금 내에서 중도 해지를 한다면 이 절세 옵션이 사라지고 15.4%를 세금은 낸다. 종류가 있어요. 1위명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맡겨버리는 거죠. 수수료 부분이 좀 더 올라가겠죠. 맡겨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적금 위주로 좀 하겠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신탁형으로 가입하시면 되는 건데 여기 안에서 그렇다고 예적금만 하는 게 아니라 ETF도 할 수 있고 펀드도 할 수 있고 리치도 할 수 있고 투자 가능한 상품들이 꽤 많이 있어요. 신탁형도 수수료가 좀 들어갑니다. 만약에 근데 난 주식 투자도 같이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 중계형으로 만드셔야 돼요. 중계형을 가입을 하실 때는 수수료가 제일 싼 증권사를 선택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증권사 간의 이전도 가능합니다. 내가 지금 쓰고 있는데 수수료가 좀 별로야. 저 싼 데가 있네? 라고 하면은 금융사도 이전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게 왜 좋은 걸까요? 제가 보기에는 그냥 맞는 통장이 아니라 저축통장 같은데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게 혜택이 더 늘어났다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1월 17일에 이제 발표를 하셨고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좀 눈여겨볼 거는 ISA 지원 강화 등 자본시장을 통한 자산에서 기회 확대. 이게 보면은 자산 형성을 위한 이 세제 지원을 강화하겠다. 목돈 마련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걸 하겠다라는 게 있어서요.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총 세 가지가 바뀌게 돼 있습니다. 기존에는 이 납입 한도가 연 2천만 원 최대 5년 1억까지 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요거를 두 배 올려줍니다. 연 4천만 원 최대 5년까지 2억 원까지 상향을 시켜주죠. 규모가 좀 크면은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으니까 규모를 늘려줬고요. 두 번째는 이 비과세 한도 기존에는 일반형 같은 경우는 비과세 한도가 200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서민형은 400만 원이었는데 일반형을 500만 원 서민형은 400에서 1000만 원으로 거기에 대해서는 세금 내지 말아라. 여기에 하나 더 가입 대상을 좀 확대를 시켜줬습니다. 그전에는 금융소득종합가세자 같은 경우는 이 ISA를 지원하면 안 된다라는 제재가 있었는데 요거를 이제 좀 허용을 해주겠다 그러니까 많이 가입해서 이걸 많이 활용하세요 라는 의미로 요렇게 이제 세 가지 정도 혜택이 늘어나게 된 거예요. 일반 계좌 3년 동안 월 100만 원 넣으면 원금이 3,600만 원이 되겠죠. 3년 동안 4%의 수익을 낸다면 이자가 296만 원이라면 이자에 대한 소득을 15.4%를 낸다 그랬어요. 40만 원 빼면 내 손에 들어오는 수익은 250만 원입니다. 자 근데 이게 ISA 일반형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요 296만 원 수익이 난 거에 대해서 200만 원까지 비과세라 그랬죠. 그래서 나머지 96만 원에 대해서만 9.9%만 과세를 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10만 원만 빠져서 286만 원을 가져갈 수 있다. 그러니까 일반 계좌 대비 30만 원 정도 이득을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요게 이제 변경이 되는 거죠. 비과세 혜택이 500만 원 늘어나죠. 일반형 같은 경우 과세 수익이 500만 원 다 안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과세 수익을 그대로 온전하게 내가 다 가질 수 있다. 먹을 수 있다. 3인형 같은 경우는 좀 더 혜택이 크죠. 현재 같은 경우도 비과세 금액 자체가 400만 원이었어요. 세금 내지 않고 다 가져갈 수 있었고요. 마찬가지죠. 수익 자체가 400만 원 이내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혜택이 늘어났다고 하더라도 크게 이득이 되는 부분은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세 수익이 금액이 크면 클수록 그만큼 혜택을 많이 볼 수가 있는 거죠. 맞벌이를 하거나 이런 경우 또 어느 정도 소득이 높아진 분들 같은 경우는 저축액이 또 늘어날 수가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더 혜택을 볼 수가 있는 거죠. 2천만 원씩 3년 6천만 원을 기준으로 가져온 거고요. 이제 변경이 되는 게 이 납입 금액까지도 증액이 되잖아요. 최대 4천만 원까지 되기 때문에 4, 3, 2, 2, 1억 2천이 이렇게 나오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이렇게 비교를 하기 위해서 가져와 봤고요. 일반 계좌 같은 경우는 이자는 수익이 거의 500만 원이 나더라도 76만 원을 내면서 실제로는 417만 원 정도 가져갈 수 있지만 현행 기준으로 ISA 일반형 같은 경우는 수익에서 200만 원 정도 가세가 되고 나머지 금액은 분리 가세를 하니까 이 정도 세금이 나오는 거죠. 464만 원 정도 나온다. 이제 바뀌게 되잖아요. 이때는 이제 한도가 늘어나면서 최대로 했을 때 1억 2천 정도 납입을 했을 경우 4% 정도 수익이 난다 라고 보면은 꽤 이제 수익이 커지죠. 986만 원에서 비가세가 500만 원이었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이 486만 원에 대한 이자를 내는데 그게 48만 원. 실제로 들어오는 소득은 938만 원까지 되는 거죠. 서민형인 경우 986만 원의 수익이 나더라도 천만 원까지 비가세가 되니까 세금 없이 정말 온전하게 그 수익을 다 가져갈 수 있을 만큼 이걸 안 넣을 이유가 없는 그런 상품인 거죠. 이 정도면 안 하는 게 손해야. 어떻게 개설을 해야 되는지 바로 보도록 할 텐데요. 남부증권이죠. 로그인 하시고 이제 계좌 개설에 클릭하고 들어가면요.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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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계형 ISA라고 여기 있어요. 이거를 클릭 클릭 하면은 이렇게도 나옵니다. 이거는 지금 변경 전입니다. 아직 지금 통과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대요. 그러면 기존에 가입한 사람들은 소급 적용 해주냐 확정된 건 아니지만 기존 분들에게도 혜택을 줄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중계형 ISA 개설하기를 클릭해서 누르시면 되는 거고요. 아 나는 잘 모르겠어. 아무것도 몰라. 은행 가서 아니면 뭐 증권사 가서 나 직접 할래요. 5% 할래요. 라고 하면은 그게 또 수수료가 올라가요. 조금이라도 수수료를 낮추기 위해서는 모바일로 내 가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잣돈을 모을 때 ISA 계좌를 활용을 하시면 그래도 3년간은 내가 유지해야겠다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지금 종잣돈을 열심히 모아야 하는 분들 특히나 사회 초년생인 분들 ISA 계좌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또 좀 더 내가 자산을 키우거나 불리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거를 모으면서 같이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실제로 1억이라는 돈이 모아졌을 때 그때는 용기 있게 좀 더 안전하게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이 채워질 수 있으니까요. 두 가지를 같이 병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투자금을 모을 때도 파킹통장이라는 그런 용어를 쓰잖아요. 근데 이 ISA 계좌가 안 할 이유가 없다는 생각이 투하자 입대가 적고 투하자가 아니신 분들이라면 이건 사회 초년생한테 너무 딱 좋은 게 1억이라는 그 목표 지점을 가지고 하기에 굉장히 효율적이다라는 생각이 들긴 했어요.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